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지난달 말 제12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충북 중소기업 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음성일치한 반도체 기업이 종합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주식회사 메카로의 이재정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은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우리 메카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약 140억을 증설 투자를 하고 있는 메카로의 대표회사 이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메카로라는 회사가 반도체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메카로는 2000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핵심 부품인 히타블럭이라는 것과 반도체 제조 공정의 박막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전구체를 주력으로 생산해서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는 디바이스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히타블럭은 국내에서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1호 기업이고요. 국산화 이후에 7, 80% 시장 점유율을 지속하고 있는 선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체는 반도체 ALD 공정에 사용되는 박막 증착 물질인데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것을 저희 메카로 자체 기술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면서 국내에서는 양산 공전에 적용된 첫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로는 반도체 제조 공제에 쓰이는 장비, 부품, 화학물질을 두 가지를 다 생산하는 종합 반도체 부품 소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충북 중소기업 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어요. 먼저 소감이 어떠신가요? 더 열심히 해라는 채찍으로 생각하지만 저나 저희 임직원들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 주신 위원님들, 충북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고용이든 공격적인 투자를 더해서 충북 경제 활성화에 점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종합 대상에 선정된 이유를 보니까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지역회사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나요? 글쎄요.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저희는 가치관 경영이라는 것을 하면서 모든 임직원들이 비전을 가지고서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부터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에는 반드시 실패가 뒤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카로는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절대로 추궁하지 않고요. 반대로 실패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포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로 해서 저희가 디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핵심 물질이라 할 수 있는 GM40이라는 지르코늄 계열의 하이키의 방망 물질을 국내에서 최초로 직접 재산권을 확보하면서 개발을 했고 그게 양산 공정에 적용을 했고 그러면서 나름 반도체 산업 발전에 나름대로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카로의 핵심 역량이 열관리 기술하고 방망 물질 개발 CBD, ALD 공정에 대한 기술인데 이러한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응용한 응용 분야에서도 꾸준히 도전을 해서 CIGS 솔라셀 분야에서도 원천 직접 재산권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양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례도 있지만 메카로의 핵심 역량을 기본으로 해서 남들이 도전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에 분야에 지속적으로 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자해줬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 과정 속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이 메카로의 혁신의 근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정말 자랑하고 싶으신 사례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들으면 처음부터 되게 잘 나갔던 회사인 것 같지만 2006년에 자본 잠식 직전의 회사를 대표님께서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앞서서도 가치관 경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거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진짜 어려웠을 때 제가 맞긴 했지만 제가 한 일은 별로 없고요. 저는 단지 장기 비전만 제시했을 뿐이고 여기까지 성장을 키워준 것은 우리 임직원들의 피와 땀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6년도 취임을 할 때 취임사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20년 그러니까 14년 뒤가 되겠죠. 14년 남았네요. 나왔습니다. 일조 회사를 만들자라는 얘기도 했었고 14년이 되게 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방 오더라고요. 금방 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훈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훈이 지금의 메카로의 가치관의 근간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메카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메카로의 가치관은 존재의 이윤인 미션 그리고 행동의 기준이 핵심 가치 그리고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되는 건데 미션은 메카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정했고요. 그리고 생각, 판단, 행동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가치는 긍정, 창의, 열정, 혁신 네 가지를 임직원들 가슴속에서 뽑아내서 철저하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전은 모든 임직원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를 만들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망할 짓은 좀 하지 말자. 그래서 망하지 않는 영원히 살아 숨쉬는 기업을 만들자. 세 번째는 요즘 백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정년 없는, 정년 없는 행복한 회사를 만들자라는 세 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회사의 가치관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가치관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의 가치관과 연동시킨 개인 가치관을 임직원들이 입사 3개월 이내에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가치관을 만들어서 대표이사인 저한테 승인을 받고 승인 받고 나면 그거를 가족과 같이 연동을 시켜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채찍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임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목표와 행동의 기준의 눈높이가 같아지면서 모두가 나름대로 한 방향을 보게 된 것이 큰 변화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토대로다 해서 그게 근본이 됐는지 아무튼 매년 30% 이상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나는 한 게 없다. 우리 임직원들이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가치관 경영 결과 7년의 매출 10배 그리고 직원이 3배 증가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복지 제도도 정말 큰 화제를 낳았어요. 어떤 게 있는지 자랑 좀 해주시죠. 특별히 자랑할 만한 복지는 없는 것 같아요. 복지라는 게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복지라는 것은 가치관 경영을 통해서 내가 왜 사는지를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론 즉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스스로가 찾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적인 거지 않습니까? 내적인 건데. 그런데 이제 사실 금전적인 복지도 몇 가지 간단히 이건 큰 건 아닙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의 수익이라는 것은 임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순이익의 20%를 전 임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전 임직원들이 단 한 줄에도 전 임직원들이 주식을 좀 갖고 있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임직원들이 필요할 때 결혼한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목돈을 좀 챙길 수 있게끔 스톡옵션을 몇 번에 거쳐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전 중에 한 가지가 정년이 없는 회사였는데 정년이 없으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일과 시간에 체육활동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고 매년 체력장을 해서 건강을 매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5년, 10년 장기 극성 근속자들한테는 포상과 유급효과를 주고 있는데 특히 10년의 장기 근속자한테는 한 달간 유급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3시 3끼 무료 식사 주고 기숙사 제공하고 복지 포인트 주고 이거야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하는 거니까 특별히 자랑거리는 아니고요. 아니 듣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취업난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기업과 취업자 간의 믹스 매치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좀 듣고 싶어요.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사회 문제 같은데 그런데 애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시대가 바뀌어도 기업은 야망과 끈기,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는 야생망 같은 열정을 가진 인재를 찾는 거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즘 가정교육, 학교 교육 너무 온실 속에 화초를, 화초 같은 사람만 양성하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목표가 없다는 게 가장 더 큰 문제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그래도 나름대로 유능한 청년 구직자들이 공무원 또는 대기업 위주의 취업을 선호하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업무 범위를 좀 확대하고 그리고 경험과 도전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중소기업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대가가 온다는 거는 시대가 변해도 진리거든요. 그래서 능력보다, 물론 능력도 중요합니다. 능력보다도 열정을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학교에서든 그 열정을 가진 인재로 양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 중소기업 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차지한 주식회사 메카로의 이재정 대표 만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로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따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전 정말로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장점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까요? 요즘 한국 사회의 사회 이슈 중에 하나가 결혼들 잘 안 하죠. 맞아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죠. 그래서 인구가 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수명은 올라가고. 수명은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그래서 다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시대에 정년이 따로 필요합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데. 없으면 너무 좋죠. 정년이. 그래서 저희는 자신의 건강관리 그리고 회사 발전 속도에 걸맞는 자기 개발만 꾸준히 하고 열정만 살아있다면 90이 됐든 100살이든 근무할 수 있도록 사귀해서 정년을 아예 뺐습니다. 빼버렸고.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 나이가 들고 건강에 맞춰서 자기 역량에 맞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서. 하지만 이게 정년이 없다는 거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자기 건강관리를 못하고 자기 개발 제도를 못하면 그리고 열정이 없어지면 열정이 없어지면 젊은 나이에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년이 없다는 거는 정년의 나이를 본인이 결정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사라지는 순간 사실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메카로인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설계할 수 있는 해안을 좀 가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좀 멀리 보는 눈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재정 대표님께서 매일 아침 사원들에게 아침 편지를 보낸다고 들었어요. 대표님께서 매일 아침에게 편지를 보내면 조금 부담스럽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의 편지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 지난 뒤에 제가 거울에 비친 지역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지? 뒤를 한번 돌아보다 본 계기가 한번 있었어요.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제 자신이 그 세 속에 이미 찌들어져 있고 너무 타락해져 가는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마음에 좀 순화 좀 시켜가 보자. 그래서 아침에 남들과 조금 일찍 출근해서 업무 시작 전에 제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대표님 자신에게요?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던 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쓰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좀 보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내용도 괜찮고.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한테도 보내면 좋겠다 싶어서 직원들한테 소통의 목적으로 보내기 시작을 했고요. 직원들 반응도 괜찮아서 그래서 이제 그걸 고객 그리고 주변의 동료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보내기 시작한 게 벌써 13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수신자가 벌써 3천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13년 동안 꾸준히 보내시는 거예요? 네. 14년 동안 일단은 저도 쉬을 날은 쉬고요. 근무 일은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답장도 오나요? 답장 많이 오죠. 그렇군요. 답장을 기다리는 건 아닌데 일단 고객들보다도 임직원들한테는 사실 보이지 않는 쌍방향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건데 그래서 임직원들한테 회신을 요구하는 매일이 아닙니다. 회신을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는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반대로 임직원들이 본인들의 개인사, 가정사 고민거리, 불만사항 이런 걸 토로하는 고충상담 창구가 되어버렸어요. 나름 임직원들과 그런 메일을 통해서 많은 대화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표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시니까 편지를 보내주시니까 임직원들도 편하게 본인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사무실 벽에 결혼사진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다 어떤 사진들인가요? 제 아들, 딸. 네, 당연하고 그거는. 결혼사진인데 사실 제가 직원들 주례한 사진이에요. 주례를 본 사진인데 사실 주례를 제가 보게 된 계기가 40대 중반이었는데 굉장히 일찍 보셨네요. 사실 중반인 분 주례 볼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영업팀장이 청첩장을 갖고 와서 주례를 봐달라고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주례 안 받으면 퇴사를 하겠다는 장가를 안 가겠다는 그래서 헐 수 없이 협박에 못 여겨서 주례를 보기 시작한 게 벌써 25상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례 한 번 볼 때마다 사위든 며느리든 한 명씩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탄생한 아기들 손주들 손주들이 지금 수십 명이거든요. 수십 명. 다 모이면 백여 명이 됩니다. 용돈 주시기도 힘드시겠는데요. 조금 듭니다. 그래서 가족 행사 때 만나면 꽤 용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저보다 다복하고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대목에서는 제가 제일 죄송해요. 제일 행복한 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위도 많고 며느리도 많고 손자 손주도 정말 많은 행복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두 번 역지사지 호프데이라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날인가요? 사실 대표이사 임원 이라는 자리가 회사에서나 밖에 나가서 나름 편안하게 한다고 하는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대접을 받는 위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우리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야자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래서 그 야자타임 분위기를 한 번 형성을 해서 임원들 대표이사 몸으로 한 번 봉사도 좀 해보고 임직원들한테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하는 게 호프데이고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대표이사 임원들이 직접 음식 배달하고 술잔 배달하고 이러한 서빙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런 생각은 대표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했죠. 제가 주입을 시키죠. 아니 그러면 사원들이 너무 많이 시켜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게 제가 할 역할이니까요. 아니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구직하는 분들 취업준비생들이 저 회사 진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대표님에게 한 번 조언을 듣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취중생들한테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먼저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정확히 고민 좀 해서 정의 좀 내리고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좀 열정을 가지고 도전 좀 해봐라 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 너무 따지지 말라.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이 요즘 젊은 친구들의 열정을 가진 젊은 친구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열정만 있다면 중소기업에서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반복하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온다는 진리를 반드시 기억 좀 하고 어렵고 힘든 데 도전해서 거기서 얻는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께서 면접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면접관으로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좀 눈에 띄나요? 자기 생각이 똑바로 베킴 자기의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렇군요.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성장해가는 것이 궁극적인 회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대내외적으로 한치 앞을 네 힘들죠. 바라보기 힘든 뭐라고 할까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아무리 이런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우리 기업이 된 것은 지속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속성장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임직원 저도 마찬가지 임직원들의 행복의 질을 조금씩이라도 높여가는 그런 방법론을 찾는 게 제일 고민거리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메카로 같은 경우는 상장사로서 저희 메카로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주주들에 대한 가치 재고를 꾸준히 높여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장 상황이라는 거가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대응할까 가 항상 고민이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지속성장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밤잠을 못자게 하죠. 해답을 찾으셨어요? 계속 찾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은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충북에서 상을 받았고 충북에 있는 회사지만 충북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대표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 중소기업 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차지한 주식회사 메카로 대표 이재정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에서 정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장인들의 꿈을 현실로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주식회사 메카로 지역 중소기업의 대표 모델로 멋진 행보를 이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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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